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Annoy, 그리고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신경질 나게 하다, 이러한 두 표현인데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다, 그간 학교에서 배운 것이 좀 어색하다라고 느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그 어색함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털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두 단어는요.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는 거의 대동소의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 이모셔널한 부분을 다룰 때도 비슷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하다고 말했지만 결국 똑같진 않습니다. 약간 다른데요. Annoy는 이렇습니다. 사소한 어떤 반복적인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신경이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화도 약간 나게 됩니다. 그런데 Irritate는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그리하여 참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드디어 헐크가 돼버립니다. 경로하는 거죠. 이외에도 사람의 신체와 관련될 때는 annoy로 대체가 불가능한 표현이 바로 irritate입니다. 피부가 붉어지는 거죠. 가렵고, 자극이 있고, 고통스럽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irritate에 있습니다. 그럼 이 두 표현,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자세히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짜증이 난다. 그냥 국어로는 다 짜증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반복돼서 짜증이 난다는 내용이죠. 어떤 특정 행동이 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걸 계속 반복한다.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짜증나는 습관이 뭐냐 이거죠. 습관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서 습관이다. 조금 많이 어색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들어가고요. 약간 거슬린다는 내용이죠. 약간 보면 화도 나고 그러한 습관이 뭐가 있냐 이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짜증나게 하는 습관이 뭐냐. It really annoys me when I see people smoking in public places.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짜증난다. really란 말이 없다면 약간 화가 나는 건데 really가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난다. 짜증난다. 그래서 이럴 때는 really annoy. 그냥 irritate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는 거죠. 좌우관. see. 사람들을 other people을 봅니다. 그 다음에 ing.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건 아니죠. 중간에 잠깐 보는데 그 모습이 정말 짜증나게 한다. 이러한 느낌 들어가죠. 공공장소에서. Your attitude irritates me. 너의 태도는 날 짜증나게 한다. attitude란 단어 저희 최근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가 보이는 그러한 태도. 물론 이제 그 태도보다는 그로 인한 행동이 되겠죠. 그러한 행동, 태도가 날 정말 짜증나게 한다. 격노하게 한다. 헐크로 만든다. 이러한 느낌 들어가는 거죠. I am irritated by a mosquito. buzzing at night. 나는 밤에 잉잉대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정말 짜증난다. 여러 마리가 잉잉대면 그냥 모기약 뿌린다든가 등등 여러 조치를 취하는데요. 한 마리가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어디 있는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잡으려고 불 켜고 아주 난리를 떠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난리 떠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놈 죽이고 말 거야. 저놈 반드시 내가 벽에 압사시킬 거야. 막 그러면서 벽을 막 쿵쿵 치고 난리가 난 거죠. 모기약도 뿌리고 그러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모기나 파리가 잉잉대고 이렇게 날아다닐 때 그때를 buzz라 그러죠. 이러한 의성어 표현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 잉잉대는 모기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My contact lenses still irritate my eyes. 나의 contact lens가 나의 눈을 여전히 짜증나게 한다? 그게 아니라 contact lens를 잘못 꼈거나 아니면 그게 눈에 안 맞거나 해서 눈이 붉어지는 거죠. 그리고 따갑고 간지럽고 그렇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럴 때는 짜증과 거리가 아주 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짜증나다, 신기한 거슬리다 라고 표현되는 annoy, irritate 다루어 보았습니다. 일상에선 섞어 쓴다고 하지만 강도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탈출하다 라고 학창시절에 열심히 동의어 표시하면서 외웠던 escape 그리고 flee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